경기 친체가 TV, 스마트폰, PC 등의 수요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하여 트렌드코스의 IR 담당자분께 생산 가동률을 문의드렸더니 안녕하세요 강남홀입니다. 반도체주의 하락이 크다고는 하지만 특히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영상은 두개로 쪼개어서 영상을 올릴텐데요. 지금 보시는 1부는 실적과 관련한 내용이며 다음에 올릴 2부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DB하이텍 주가의 낙폭이 크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 남색 라인이 DB하이텍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삼성전자, DB의 주가가 안정되어 보이죠.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고 실적도 동반하였기에 주가는 그만큼 올랐고 지금은 그 기대감이 꺼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가 봅니다. 7월 5일 국민연금공단이 DB하이텍 보유주식 510만주 중 약 90만주를 매도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DB하이텍 주주라면 씁쓸했을 겁니다. 반면 5월에는 김중기 문화재단에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주가의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보실까요? 2022년 DB하이텍의 컨셋은 약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7천5백억 수준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5월 말에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매출의 컨셋은 1조 8천억, 영업이익은 9천억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컨셋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수준이죠. 컨셋이 지켜질지를 떠나서 DB하이텍은 연간 성장률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출만 보더라도 2019년에 8천억에서 2022년 1조 7천억까지 전망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을 보시죠. 일반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40%, 단기순이익률 30%대를 보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도 1조 원대 회사의 증가율이 아닙니다. 사실상 진짜 희귀한 이익률과 성장률이죠. 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2023년, 2024년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익률은 여전히 높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DB하이텍에 투자하는 분이 DB하이텍을 샀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공급 부족이 컸을 겁니다.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니까 DB하이텍은 생산 캡파 증설 없이도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여전히 그 아이디어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불리는 PMIC의 사용 영역이 가전, 스마트폰, PC, 자동차를 넘어서 태양광, IoT, AI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DB하이텍의 매출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새롭게 모색 중인 SIC, GAN 화합물 반도체 시장도 눈여겨볼 만하죠. 현재 4인치, 6인치 화합물 반도체들이 8인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DB하이텍도 2023년 샘플에서 2024년 양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레포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여전히 이 아이디어가 유효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라 2분기 DB하이텍 컨센트이 지켜질지가 저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DB하이텍의 2분기 매출 평균 컨센트은 4,200억, 영업이익은 1,946억 수준인데요. 5월 말에 나왔던 유한타 증권 레포트는 매출은 4,540억, 영업이익은 2,300억을 전망했습니다. 긍정적인 뷰가 좋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왔던 트렌드포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가 TV, 스마트폰, PC 등의 수요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하여 트렌드포스에서 PMIC, 이미지센서, MCU, SOC 등의 주문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2차전지는 그래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버틸 것이다 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카드에 의지를 할 수 있는데 TV, 스마트폰, PC 등의 소비재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시장 유동성이 이전과 같지도 않고요. 그나마 다행이랄까 DB하이텍은 시장이 좋을 때도 생산 캐파를 쭉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점이 답답하게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행이다 생각되네요. 그 덕분인지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가동률이 97%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보자면 IR 담당자분께 생산 가동률을 문의드렸더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2분기 컨셉은 지켜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DB하이텍의 연도별 제품 가격 추이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격도 범위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평균 값이 없죠. 다만 최대값 부분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 단가 변동 추이를 보시면 비교적 안정적이죠. 판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원가는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매출은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은 많겠지만 DB하이텍의 실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죠. 결국 중요한 건 컨셉이 지켜질 것이냐 이것이죠. 트렌드포스의 내용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적어도 DB하이텍의 현재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최소한 2분기 컨셉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4분기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8인치 파운드리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지속적인 수요 감소의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 판단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DB하이텍 2부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공수님, 김가즈아님, 더 리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더 큰 힘이 되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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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